안녕하세요 몰카입니다. 오늘은 퓨일사의 INF-M40A5 모델을 완전 분해미 재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시버의 스톡을 분리해주기 위해 스톡에 있는 3개의 나세를 분해해줍니다. 스톡을 분리해주셨다면 트리거와 실린더 쪽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실린더의 분리를 위해 스프링 가이드의 스톡퍼를 이러한 방식으로 빼줍니다. 스톡퍼 분리 이후 볼트를 당기면 실린더가 빠집니다. 트리거 분리를 위해 앞뒤 2개의 나세를 분해해줍니다. 트리거의 구조는 일반적인 45도 VSR10 트리거 방식과 비슷합니다. 다만 규격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INF 트리거가 더 짧은 편이며 VSR10 트리거를 INF-M40에 장착할 수는 있지만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영상과 같이 규격이 다른 대신 VSR10 트리거를 호환할 수 있게 리시버에 추가 나사 구멍을 만들어 놓은 설계입니다. 플래시가미의 M24 LTR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린더는 스틸 재질로 매우 튼튼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돈 가격대의 적용총 중 제일 괜찮은 듯 합니다. 실린더 헤드는 롱노드나 육각볼트를 이용하여 또는 실린더 오프너를 따로 구하셔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퀘스톤과 스피링 가이드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오래 사용하시면 추후 교체를 펴주어야 할 물품 중 하나입니다. 실린더의 재조립은 스프링 가이드, 스프링, 퀘스톤, 실린더 헤드 순입니다. 스프링 가이드, 스프링, 퀘스톤, 실린더 헤드 순입니다. 리시버와 아웃바렐 분리를 위해 리시버 하부 두개의 나사와 상부 레일을 나사 중 첫번째 나사를 분해해줍니다. 이나바렐과 챔버를 아웃버렐에서 빼주기 위해 탄창 주입구에 있는 2개의 나사를 분해해 줍니다 챔버의 호급조정 바 나사를 분해해 주고 아웃버렐에서 챔버와 이나바렐을 빼줍니다 챔버는 빌세텐 타이브 챔버 목식과 비슷하나 탄창 주입구가 차이가 있습니다 챔버의 모든 나사를 분해해 줍니다 호급조무는 GBB 타입에 호급조무가 들어갑니다 순전고무는 지난 게임 이후 KM4의 55도 우회탄 후복북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이너바렐은 황동 이너바렐입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성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너바렐은 황동 이너바렐을 다시 넣어주고 황동 이너바렐을 다시 조립해 줍니다. 아웃바늘과 리시보를 다시 조립해 줍니다. 상브레일 나사와 화부 나사들을 다시 조립합니다. 한창 주입포를 다시 재장착해 줍니다. 트리거를 다시 장착해 주고 시린더를 다시 넣어줍니다. 이때 트리거 시어를 긴 막대기나 가사로 눌러주어야 실린더가 들어갑니다. 스프링 가이드에 스토크 나사를 다시 넣어주고 스토크 장착 후 나사를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스토크 장착 후 나사를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스토크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도 VSF 등과 비슷한 방식이고 오히려 랜세 부분은 더 간단합니다. 분해 및 정비를 해본 결과 실린더나 트리거 쪽 호환성은 그리 걱정되지 않지만 역시 챔버 부족 호환성은 상당히 애매할까 싶습니다. 허브꼬무와 이너바렐 교체까지는 가능하지만 챔버는 옵션품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물꼬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